자 해당 페이지네이션은 우리가 지난 테마 작업할 때 배웠던 걸로 치면 페이지네이트 링스라는 게 있기만 하면 얘가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코덱스에 가서 사용법은 뭐 간단할 거지만 확인을 해 볼게요 해당 키워드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검색 결과 들어가 볼게요 자 테크니컬리 얘는 뭐를 만들어 준답니까 어떤 영역에서든 페이지네이트 링크를 생성해 준답니다 기본 베이스는 url을 만들어 주는 거고 포맷을 이용해서 다양한 포맷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조금 변형을 할 수 있지만 HTML 버전에서 작성되어 있는 페이지네이트 같은 걸 만들 수는 정확히 똑같은 걸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못 만들고 우리가 HTML 버전에 되어 있는 게 지금 이거죠 일단은 요거 넣어 보구요 나오는 모양과 우리가 지금 HTML 버전에서 작성한 버전이 얼만큼 다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가 한꺼번에 나오게 한번 해 볼게요 얘가 함수니까 우리가 PHP 해서 얘를 요 자리 바로 위에다가 출력을 해서 워드패스가 출력하는 페이지네이션과 우리가 출력하는 페이지네이션이 어떻게 다른가를 볼 겁니다 이거를 한번 해 볼게요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카테고리의 아이스브레이커 PHP에다가 해야 되겠죠 거기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의 아이스브레이커 PHP에 기존의 페이지네이션 나오는 자리에 가서 여기 자 쟤는 그냥 나오라고 하고 우리 거 지금 이 워드프레스의 함수를 이용해서 이 자리에 페이지네이션을 만들어 줄래? 라고 해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네이트 링크를 추가했구요 저장하고 브라우저에다가 서버에 올린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봅시다 이 부분이죠 우리 지금 메뉴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메뉴 포트폴리오 메뉴 링크를 클릭할 때 여기가 나오도록 돼 있었어요 자 다음 부분 새로 고침 해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 중입니다 아 아 아 뭐가 나온 거냐 자 일단은 지금 페이지네이션이 안 나오는데요 하나.. 최소 하나는 나와야 되는데 코드 좀 다시 한번 볼게요 페이지네이트 링크스 글이 있으면 출력해 네 자 하나만 설정을 바꿔 볼게요 이 페이지네이션 링크는 설정에서 설정 페이지 좀 갈게요 도구 밑에 설정에 읽기로 가주세요 우리가 글이 지금 많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개뿐이 없어요 설정에 설정에 고유... 아 설정에 읽기로 가주세요 설정에 읽기에서 지금 페이지당 보여줄 수가 지금 10개인데 저는 포트폴리오 등록한 게 세 개뿐이 안 되거든 페이지네이션이 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임시로 두 개로 해 볼게요 페이지당 보여줄 글의 수를 두 개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변경하셨습니까 두 개 저장할게요 물론 글이 많으신 분들은 10개 이상 되는 분들은 안 바꿔도 돼요 자 일단 페이지 좀 볼게요 다시 한 번 보고 있는데요 아!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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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겠습니다 에코 추가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업로드 해 볼까요 설정에서 두 개로 바꿔 놓은 다음에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요 자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 함수 페이지네이트 링크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워드프레스가 만들어 준 페이지네이션이고 밑에 있는 건 우리가 htile 버전에서 되어 있던 페이지네이션입니다 모양새가 좀 다르죠 검사도 해 볼게요 검사도 해 보면 우리의 페이지네이션은 ul에 li 해서 이렇게 나와야 하지만 예 페이지네이션이 해주는 건 그냥 a 태그가 날로 나오고 있어요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거는 지금 활성화 돼 있는 거 현재 거는 a 태그가 아니고 span 태그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를 클릭할 일이 없다 이거죠 됐어요 자 저 모양새로 나오는 걸 얘처럼 나오게 하고 싶습니다 일단 펑션을 만들기 싫다 라고 한다면 정신 건강에 좋은 방법은 그냥 얘 나온 거 보고 이거하고 똑같이 스파이 나오게끔 cs를 짜는 거예요 자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이왕 하는 거 우리 모양대로 나오게 함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함수를 만들어서 요 모양새로 나오게 스크립트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함수 이제 얘는 변수명 이게 이 함수의 결과를 echo 한 건데 우리는 이제 우리만의 함수를 만들 거예요 함수를 뭐라고 할까 이거 ice니까 ice라고 하자 ice의 페이지네이트 링크라는 함수를 만들게요 이름을 얘로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저 함수가 할 일을 보도록 할게요 펑션에 가봅시다 펑션 스피트 제일 밑에다가 ice의 페이지네이션 이렇게 우리가 참조할 건 사실 여기에 있었던 걸 얘를 그대로 응용을 할 거예요 저 페이지 다시 한번 좀 가볼게요 요거 얘의 함수가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원본의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고 해 볼게요 여기에 왔구요 지금 첫 페이지 아까 페이지네이션 링크 검색해서 보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죠 내려와서 얘가 쓸 수 있는 알규먼트들 쭉 나와 있고 그리고 함수 함수를 직접 만들 거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대요 거의 쓸 수 있는 거 전체를 다 넣어놔 어이 많다 되게 많네 잠깐만요 기본 코드 좀 더 쉬운 코드가 있었던가 좀 볼게요 일단 만들어진 걸 가지고 하는 거고 얘들도 만들어진 거에서 포맷을 이용해서 하긴 하는데 안에 어떤 태그가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컨트롤 못하죠 우리는 A가 아니라 에라의 안에 A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손을 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것도 패스 그러면 아까 제일 위에 있던 녀석 복잡한 코드 거기에서 필요한 것만 추려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는 걸 올라 봅시다 다시 제일 위로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옵션들 중에서 필요한 것만 골라서 좀 이따가 쓸 겁니다 자 제너럴 템플릿에 지금 펑션 페이지 페이지네이트 링스라는 이 펑션이 할 일이 쭉 적혀 있습니다 자 저 포맷대로 작업을 해 볼 건데요 일단은 우리는 우리만의 함수를 만들겠다는 거니까 함수명을 좀 만들어 볼게요 아까 함수명은 예 라고 했어요 자 이 방식은 앞서 우리가 저 함수가 혹시나 있으면 아니지 없으면 만들어 라고 해서 앞서 우리가 요런 식으로 작성을 했었어요 위에 스크립트를 만들 때 마이포트플리오 스크립트 만들 때 했던 방법 하고 똑같이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두 줄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가져오시되 중가로가 하나 둘 여기 끝에가 아니구나 함수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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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에는 세미크론 필요 없고 네 맞죠 자 여기에다가 만들 건데요 함수의 이름은 아이스페이신 링크 이게 없다 라고 하면 이 함수를 만들어 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아까 첨저 코드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쓸 수 있는 argument 인수가 뭐가 있었냐면 저는 일단은 위에 옵션들의 설명을 좀 보고 거기에서 필요한 걸 하나하나 넣어 볼까 합니다 일단 여기에 지금 넣을게 여기에서 쓸 argument들을 변수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변수들은 하나가 아니라 여기서 쓸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은 앞서 이 페이지 이 페이지 검색해서 찾은 안내 페이지에서 보면 argument들은 저는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컨셉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여긴 디폴트에 디폴트라는 변수명의 array에서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보면 이전 next 얘는 뭐하는 녀석이냐면 위에서 설명이 있죠 얘가 true와 false가 있으면 이전 다음에 링크를 기본적으로 보여준다 라는 얘기에요 이전 다음이라는 건 지금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봤을 때 얘입니다 요거를 보여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옵션이 제에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이 옵션은 끌거에요 그래서 끄는게 밑에 요런 식으로 해서 여기 array 안에다가 속성값 속성값들을 배치를 한다고 하니까 자 우리가 지금 뭡니까 변수명을 잡을 때 지금 이 array는 배열이죠 배열 지금 php로 변수명 default 라는 배열 안에다가 값을 넣을 때 php의 문법은 array 안에다가 속성 base 라는 거에 값으로 예 이게 조금 더 전문용어로 하면 이게 연관 배열이었어요 원래 우리가 배열은 인덱스 번호 0번에 0번에 값은 뭐 뭐 인덱스 번호 1번에 값은 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배열을 만들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연관 배열은 이게 숫자가 아니라 그게 이름일 수 있다고 이름일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배열을 만들 수가 있었단 말이죠 지금 그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자 똑같이 할게요 array 알았구요 속성명은 뭐냐고 뭐라고 했냐면 그대로 복사해 오겠습니다 trb next에 true가 아니라 false라고 할 거예요 저는 이전 다음 링크는 안 나오게 할 거니까 false 그리고 지금 여기에 생성될 값은 사무장이 끝나면 세미콜론을 마찬가지 찍어주는 거구요 우리가 보기 편하게 지금 안에서 여기 연관 배열의 속성명 사실 인덱스 번호죠 인덱스 번호와 값에서 넣고 있습니다 처음 볼게요 다시 사이트에 가서 또 어떤 옵션을 넣을 거냐면 여기에 지금 type이 있는데요 type이 지금 plain으로 되어 있어요 plain으로 되어 있으면 그냥 어 감싸는 요소 없이 그냥 a 태그로 날로 배치를 한다는 얘기에요 근데 저는 얘가 이제 배열로 나오고 그 배열 안에 있는 값들을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바꿔서 출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type은 array 라는 걸로 바꿀 거예요 type을 array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배열로 바꿀게요 문자로 들어가는 거였으니까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지금 기존에서도 plain이 plain이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감싸있죠 네 뭐 그 다음 뭐 두 개 정도만 있으면 될 거 같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거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지금 얘 페이지네이션 링크에다가 만들어 주려면 일단은 이 디폴트라는 걸 만들었으면 얘가 디폴트가 여기 페이지네이션 링크에 알기먼트로 넣어준다는 얘기에요 지금 보시면 이 밑에 예제점 하나 다른 거 볼게요 원래 기존 기본 포맷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포맷으로 하려면 지금 보시면 풀코드 볼게요 자 지금 얘 코드를 보면 페이지네이션 링크에다가 array에서 내가 원하는 속성의 값 속성의 값 이걸로 해서 페이지네이션을 만들어줘 라고 해서 얘한테다가 이걸 넘겨주지 않습니까 이걸 이 항목들을 넘겨줘서 얘한테다가 이 옵션들의 값으로 해서 페이지네이션을 만들어 주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변수명 뭐에 담았냐면 알기먼트에 담았어요 그래서 얘한테다가 이 를 시킨 결과 그거를 변수명에 담아 볼게요 써보면 변수명 페이지네이션 페이지네이션에는 얘 이제 이 함수 페이지 링스라는 함수 에다가 얘를 넘겨줘서 저 속성들만 가지고 페이지네이션을 만들어서 그 결과를 무슨 형태로 array의 형태로 여기에 저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원래 있는 내장 함수 그걸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요거 두개만 원래는 되게 많은 속성이에요 원래 기본값으로는 앞서 이전 다음 글씨도 나오고 이것저것 옵션들이 다 기본값이 있는 걸로 만들어지는데 그거 싹 없애버리고 딱 두개만 체크해서 얘한테다가 얘한테다가 이제 이 함수에다가 이를 시킨 결과 그 결과를 변수명 페이지네이션에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안에 있는 거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지금 얘는 어떤 식으로 값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그게 우리가 요리하기 편한 정말 오리지널 배열의 형태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볼게요 배열이 되어 있어야 그 안에 값들마다마다 해서 또 풀이치로 우리가 원하는 태그 형식으로 출력이 되어야겠다는 얘기에요 얘를 echo var dump var dump 와 progressed 이렇게 출력을 해볼게요 틀리면 틀린다고 나오겠지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이 함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지정을 한 거고요 저 함수를 우리가 어디에서 실행하고 있습니까 이 함수명은 지금 다른 함수들 여기에 메뉴를 등록하는 거는 이 functions.php가 읽히면 바로 addAction을 이용해서 실행을 하는 거고 시작하자마자 이 함수를 시작해라는 거고 얘는 이게 호출될 그 자리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어디에 만든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저 함수를 실행하라고 했으니까 이 함수 실행한 자리에 얘가 실행이 될 겁니다. 어쨌든 실행되면 출력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출력하는 거 지금은 우리가 어떤 태그로 출력하라고 한 적도 없고요. 변수명에다가 얘를 담았고 그 담은 게 화면에 어떻게 이 내부적으로 이 변수명의 값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를 지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개 바뀌었죠? 얘랑 얘랑 업로드를 해볼게요. 어찌 저장이 되어 있나 업로드를 해봅시다. 카테고리 아이스 브레이커와 functions.php로 업로드 해볼게요. 그러고는 이 자리에 아마 이상이 없다면 희한한 코드들이 출력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고 진행해 볼게요. array 해서 0번째의 값으로는 string 1번이 1번째 값으로는 string 2가 저장이 되어 있답니다. 확인됐습니까? 다행히 배열로 저장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반복문을 이용해서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값이 나오는 건 확인을 했으니까 이거 얘는 주석처리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 함수가 어디서 실행되고 있냐면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 우리는 어떤 모양새로 나와야 되냐면 ul에 li 이제 얘를 주석처리할게요. 우리가 저 함수를 이용해서 아이고 이게 html이지 html 됐나요? 우리가 지금 이 함수를 이용해서 얘를 출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모양대로 준비됐습니까? 자 일단은 얘 첫 번째 요 녀석은 그냥 날로 출력이 돼야 하겠고요. 그리고 얘들은 페이지네이션이 항목 있을 때 그 있을 때 현재 페이지는 이렇게 다음 페이지는 이렇게 출력이 돼야 한답니다. 일단 얘부터 출력을 먼저 할게요. 얘는 반복문과 상관없이 그냥 출력이 돼야 할 녀석입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어디에 여기 안에 값이 functions php에서 여기 안에 값이 배열로 해서 페이지네이션이 있으면 그때 해야 합니다. if문을 달고 한번 해볼게요. if 이 조건이 참이라고 한다면 만들어라. 즉 여기에는 지금 뭘 쓸 거냐면 페이지네이션이 있으면 있으면 코드를 ul에 li 형식으로 출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값이 있으면 여기 변수의 값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가 배열이라고 한다면 is array 얘가 배열이라고 한다면 이건 php의 함수 이름입니다. is array 라고 하셨어요. 처음 나온 여성이니까 쟤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array php 라고 해서 php 원문 원문 사이트에 오면 얘가 뭐를 알려주는 거냐면 우리한테 true와 false를 알려준대요. 어디 안에 있는 거 이 뒤에 적은 게 뭔지 find weather weather니까 날씨 아니고요. 변수가 뭔지 변수가 array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찾아서 알려준답니다. 확인됐습니까? 이게 꼭 배열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그 뒤에 반보문으로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안전장치를 하나 달고 가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배열 페이지 네이션 안에 있는 이게 배열이라고 있으면이라고 하는 것보다 또 그러면 페이지 네이션이 배열이라면 이렇게 바꾸는 게 낫겠네요. 배열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를 이용해서 이제 책이 배열이니까 저기 안에 있는 값들마다 마다 할 일 해서 php에서는 그걸 for each로 할 수가 있지요.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for each 자 배열명 페이지 네이션 안에 있는 거 하나하나를 as 해서 페이지라고 받을게요. 배열명 페이지 네이션에 있는 값 하나하나를 변수명 페이지로 받겠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 가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얘가 페이지 네이션이 만약에 현재 페이지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 아까 우리가 출력을 했을 때 아직 그 코드가 이제 없지 잠깐만요. 네. 아까 여기에 출력됐던 걸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첫 번째 거에는 1이 있었고 두 번째 거에는 2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음이라는 글씨가 있었어요. 그죠? 그때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페이지는 구분을 해서 걔한테는 아까 스팬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현재 페이지 얘한테는 어떤 형식으로 출력이 될 해야 하냐면 그냥 다른 페이지에 링크하고 얘를 구분할 방법이 있어야 돼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첫 번째 페이지에서 뭐가 있는지를 파악을 할 거냐면 current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할 거예요. 현재 페이지에는 이 워드프레스가 걔한테다가 current라는 걸 출력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걸 string에서 string에서 spring 포스 라는 php 함수를 이용해서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검색. 여기 php.net에 와서 바로 검색을 해도 되고요. str 포스 php.net에서 검색을 해봐 주세요. 이게 php 언어의 매뉴얼 페이지죠. 이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겠습니까? 얘가 해주는 역할은 find the position 위치를 알려준답니다. 어떤 위치를 알려준다라고 하냐면 문자열에서 substring의 첫 번째가 나타난 위치 우리가 원하는 문구가 있는 위치를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얘가 뒤에 예시가 있지 않을까 깡깡 지금 보시면 밑에 예시가 정말 쉬운 게 있네 예시가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 원본에는 abc가 있고요. 얘가 abc예요. 그리고 거기서 찾을 단어는 a입니다. 그 단어를 찾아서 얘가 만약에 첫 번째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라고 한다면 얘가 값을 우리한테 첫 번째 있는지 아닌지를 true와 false로 알려주는 녀석이네요. 그래서 여기 마이스트링에서 a가 첫 번째 있다라고 하면 true 없다라고 하면 false를 알려주는 녀석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있는지 첫 번째 있어야 되는 건가 봐요. 얘가 워드프레스에서 현재 페이지를 구분할 때 current라는 단어의 글자를 첫 번째 보여준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있는 거를 첫 번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양대로 나오게 할 거다. HTML에서 얘 모양대로 나오게 할 거다.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이 모양대로 나오게 할 거다. 써볼게요. 여기 안에 문구를 정확하게 출력할 방법이 없나? 잠깐만. current라는 글씨가 있는 걸 보고 싶은데 아까 echo dump에는 echo dump 좀 다시 한 번 해볼게요. current라는 글씨가 있었나? functions phpism 다시 그리고 category icebreaker 도 다시 지금 일단은 이제 우리 함수의 결과 나오라고 했고요. 아직 퍼리 잇이 안에 태그를 생성하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안 했습니다만 예 echo 해서 이게 작동을 할 때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다시 한 번 확인 좀 할게요. 설명은 current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나오나 안 나오나 스트링이 여기 안에 뭐 있는 것 같은데요. 저걸 추력할 방법을 모르겠네. 서래안의 0번째 값 서래안의 0번째 값 아까 저것만 그냥 나오는 거 아니야? 확인 좀 해볼게요. string63만 나오는 거 아니야? echo 페이지 야 이거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얘를 안 올렸나 본데요? 잠깐만 어? 올렸는데? 아 이거 function이구나 sorry function 잠깐만 잠깐만 아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태그로는 들어오는군요. HTML 태그에 지금 보면 그냥 span 태그에서 current라는 글씨가 얘가 아닌데 페이지에서 아 페이지 페이지 여기 안에 있는 걸 하나하나를 페이지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걸요 여기다 넣어봅시다. 여기다 넣고요. 페이지를 출력해 볼게요. 하나하나의 값을 페이지로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에코 해서 변수명 페이지를 찍어볼게요. 가까이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과 같이 바꿔 봐 주시겠습니까? 일단 여기 안에 있는 거를 하나하나를 이 변수명 페이지로 대변해서 받아온다 라고 했었으니까 얘를 그냥 날로 한번 출력해 볼게요. 이거 안에 도대체 뭐가 있나 다시 올려봅시다. functions php 입니다. 새로 호출해 봤고요. 1, 2 해서 숫자가 나오고 있고 얘를 저거를 HTML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있나 없나 얘로 한번 해결해 볼게요. 이 변수명에 온전하게 들어가 있는 원본을 출력하는 게 이었으니까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해 볼게요. string 63 string 102 current 라는 게 내부적으로 어디에 있는 걸 추출하는지를 알 수가 없네요. 딱 눈으로 나왔으면 좋으련만 일단 제가 작성했던 거를 참조해서 한번 써볼게요. 출력되는 거에는 current 가 있는데 요 안에서 제가 출력되는 거 current 가 출력되는 걸 확인하고 싶었는데 일단 써놓고 다시 한번 볼게요. 만약에 지금 이 링크가 프린포스를 이용해서 저기 아까 얘 안에 요거 안에 current 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참조한 문서는 이렇게 돼 있었거든 워드프레스에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굴 출력한다고요? 요거 복사해 봅니다. 카테고리 아이스 브레이커에서 li 하나 복사할게요. 아 그 전 일단 얘부터 하고요. 문자 이르니까 우리가 php에서 내용을 출력하는 건 요렇게 해줍니다. 일단 붙여넣게 해서 문자로 감싸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숫자가 나오는 부분이 숫자가 아까 이제 우리가 페이지를 보면 얘한테 1 2가 아까 있었거든요. 요거를 요기에다가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까지는 문자니까 작은 단표를 끊고 점 찍고 점 찍고 이어서 우리의 변수명이 나오고 점 찍고 이어서 뒤에 문자가 나오도록 요렇게 해주세요. 앞에 요기까지는 문자 변수명 출력 이어서 문자 출력 현재 페이지라고 한다면 요렇게 출력을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니라고 한다면 else 에코 하고 다시 복사해 옵니다. 요거 복사해서 넣는데 자 얘들은 어차피 요기 현재 페이지에서는 앞서 링크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페이지에서는 링크가 이 변수명이 있으면 생성이 됐었단 말이죠. 요렇게 해서 바꿔줍니다. 화면에 같이 자 풀 이치를 이용해서 li 태그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이 함수가 실행되는 우리가 만드는 아이스페이지 네이트 링스라는 함수가 실행되는 곳에는 ul의 li가 나와야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은 요기에 가서 앞뒤로 ul을 넣어줘도 되구요. 난 그것도 php에서 하겠다라고 한다면 얘한테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있으면 어디에서든 ul의 li가 나오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안에서 이 페이지네이션이 있다라고 하면 에코해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여기에 뭐가 나오게 ul이 나오게 ul 복사해 볼게요. ul을 복사해서 여기에 넣어주세요. for each 위에 입니다. 위에다가 닿는 태그도 있어야 되겠죠? for each 다음에 넣어주세요. for each 가 여기서 끝나고 있으니까 이거 다음에 에코해서 ul을 닫아주세요. 이렇게 닫아주십시오. 자 페이지네이트라는 배열이 있으면 그게 배열이라면 그러면 ul을 출력하고 ul을 출력하고 for each 을 이용해서 페이지네이트에 저장되어 있는 배열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 하나하나를 원소 원소라고 불러요. 원소 하나하나를 가지고 할 일 안에 그 원소에 만약에 current라는 글씨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그게 첫번째 있다라고 하면 그게 추르면 예 에코해서 현재 페이지링크에 액티브가 있는 li가 만들어지게 하고 없다라고 한다면 액티브가 없는 li안에 a가 만들어지도록 했습니다. 업로드 해볼까요? functions php 업로드 했구요. 76번 아래 중괄호 하나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 다시한번 보면 이 if 문 여기 이 ice page net links 라는 함수가 없다면 할 일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중괄호들 확인하세요. 그걸 없다면 function ice page net link 는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지금 큰 박스 안에 작성을 한 거구요. 그거 안에 얘한테 넘길 argument 들을 정리를 했구요. 두개 이전 다음 글씨 안 나오게 하고 만들어진 타입은 array로 해라. 만약에 array에 값이 진짜로 array라고 한다면 자 일단 업로드 해볼게요. functions php 업로드 해봤구요. 브라우저 화면 새로 치명해봅시다. 자 71번 71번의 치명적인 오류 중괄호 잘못했나 보다. 다시 한번 볼게요. 71번이면 큰 것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까지는 맞고 맞고 중괄호 맞고 echo per each 맞고 if문 맞고 else 맞는데? 70번에 세미코론 안 찍어서 그런가 보다. 70번에 문장이 끝났는데 세미코론 안 찍어서 그런가 봐요. 또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제로거지 오케이 이상 없나 보다. 자 보면 이렇게 페이시네이션 링크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단 두 개만 우리가 지금 포스트가 다시 한번 볼게요. 포스트가 두 개뿐이 없고요. 최근 포스트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니까 3번이 마지막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을 클릭하면 2번 하나만 있는 게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겠죠? 상단에 페이지 2 라고 되어 있고 확인됐습니까? 밑에 클릭하면 여기 페이시네이션에서 이 두 번째 링크 클릭하면 페이지 2 로 가 있다고 확인되셨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작성한 이 코드 있지 않습니까? 요게 아까 우리가 참조 문서에도 있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디벼 보겠습니다. 얘도 str 포스라는 걸 이용해서 구분을 하는 부분이 한 군데 있네요. 아 이게 처음에 있는 걸 구분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인덱스가 처음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지금 요게 있으면 이 자리에 지금 어떤 게 출력되는지 다시 한번 보면요. 얘 말이에요. 요 자리에 지금 출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a 태그 안에 여기도 li 안에 출력이 됐어요. 출력된 코드를 다시 한번 개발자 도구에서 볼게요. 여기 지금 현재 거 저는 지금 이 페이지를 보고 있고요. 이 페이지에서 1을 봤더니 지금 우리가 출력한 변수명 페이지는 뭐를 만들어 주냐면 얘를 만들어 줘요. 그렇죠? 이게 이 변수명 안에 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저게 저게 이거 하나하나를 다 문자열로 봤을 때 그거 안에서 커렌트라는 문자열이 있다면 지금 스트림포스를 자세히 다시 한번 여기 내용을 보니까요. 얘가 그냥 단순히 걔가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파인더 포지션이거든요. 이 포지션이 지금 보면 누머리 포지션 즉 걔가 몇 번째 있는지 알려준대요. 우리가 자바스크립 치면 누구하고 똑같은 거냐면 설치 또는 인덱스 오브랑 똑같은 거예요. 걔가 있으면 걔의 숫자를 알려준다는 거니까 숫자가 있다는 건 숫자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해당 문자열에 우리가 언어하는 문자열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가 조금 특이한 건 밑에 내용을 살짝 읽어보니까 얘가 케이스 인센서티브 에요. 케이스 센서티브 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케이스 센서티브 할 때 이 케이스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로어 케이스 어퍼 케이스 의 그 케이스예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해당 글씨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 됐습니까? 이게 만약에 케이스 인센티브는 케이스 인센티브면 우리는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무조건 안에 있는 걸 소문자로 바꾼 다음에 1대1로 비교해서 걔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야 돼요. 우리 게임판에서 해봤던 것처럼 그래서 그래서 얘가 인센티브인 거 봐. 좀 쉽게 하려고. 자 이래서 출력할 여기 안에 문자열 중에서 커렌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페이지를 만들어 줄 때 거기에다가 액티브가 있는 이 에라이 모양대로 출력을 해줘라. 아니면은 그냥 에라이 안에 얘를 출력해줘라. 라고 해서 우리만의 아이스 페이지네이트 링스라는 걸 만들고 그 함수를 바로 우리가 원하는 위치인 이 자리에 출력을 해줬습니다. 주석으로 돼있던 건 이제 지워도 되겠고요. 일단은 그냥 문장을 남겨놓읍시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페이지네이션을 만들어 주었고 자 다음 볼게요. 자 이제 이 페이지에서 우리가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은 네 뒷부분을 닫고요. 여기입니다. 오른쪽 오른쪽에 이 부분이에요.